1.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인 더 뉴스 클래스가 최고의 차로 뽑혔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간사 김환영 모터그래프는 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스 클래스가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차후보 모델은 벤츠 S 클래스를 비롯해 현대차 제네시스, 폴버 V40, 폭스바겐 골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렉서스 IS250, 르노삼성차 SM5TC, 폭스바겐 폴로, 기아차 소울 등 9개 모델이다. 더 뉴스 클래스는 종합평가에서 88.2점을 획득, 현대차 제네시스 82, 0점을 큰 점수 차로 나돌리고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폭스바겐 골프는 80.9점을 얻었으며, 폴버 V40은 80, 7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78.7점, 렉서스 IS250, 77.9점, 르노삼성차 SM5TC, 70.9점, 1점, 폭스바겐 폴로 74.7점, 기아차 소울 66.9점 순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렉서스 IS250, 신환경차 부문에서는 폴버 V40, 디자인 부문에서는 벤츠 S 클래스가 각각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첫 시선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다. 둘이 넷 넷 넷 넷 넷